현 시대를 분석할 수 있도록 돕는 한군의 책은 여러분들 삶에 큰 위안과 용기와 지혜를 제공할 것입니다. 이번에 2022년도 6월 1일 지방선거가 8대 지방선거입니다. 그 다음에 2018년도에 있었던 것이 자유한국당 시대에 있었던 것이 7대 그리고 그 다음에 새누리당에 있었던 것이 2014년이 그것이 6대입니다. 6, 7, 8대입니다. 6, 7, 8대 지방선거를 제야 전문가가 분석한 자료를 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핵심이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공직선거에 소위 후보별 당락을 결정하는 선거 데이터가 아무도 손을 대지 않은 자연수인가 아니면 손을 댄 만들어낸 숫자인가 이게 차이지 않습니까? 7월 28일 날 인천광역시 연수월 선거 무효소송에서 대법관 조재연과 천대협은 어떻게 판결했습니까? 4.15 총선의 선거 데이터에는 통계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 있지만 문제가 없다. 왜냐하면 이후에 지방선거, 보궐선거, 대통령선거에서도 똑같은 통계적 현상이 나왔기 때문에 그런 주장을 펼친 거 아닙니까? 어마어마한 여러분들 잘못된 주장이죠. 4.15 총선의 선거 데이터가 잘못된 것은 사전투표에 개입했기 때문일 수가 있고 꼭 같은 일이 보궐선거와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에 일어났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4.15 총선의 선거 데이터가 문제가 없는데 그 근거가 이 다음에 있었던 보궐선거와 대선과 지방선거 때문이다. 이것은 천대협과 조재연이 어마어마하게 잘못된 판결문을 쓴 거죠. 그래서 제가 제야 전문가 여러분들 분석한 자료를 가지고 그들의 주장이 얼마나 문제가 많은지를 한번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거는 당연히 투표자들이 있던지 표를 모으게 되면 자연수가 됩니다. 자연수가. 조작되지 않는 수가 되는 거죠. 조작되지 않는 수가 2020년도 4.15 총선 당시에 전라남도 북도에 있었던 많은 지구에서 간철됐던 것처럼 이렇게 지멋대로 뭡니까? 차이값. 사전투표 득표율과 당위 득표율이 이렇게 분포가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시죠. 2022년도 6월 1일 지방선거에서는 완전히 다른 그래프가 나옵니다. 서울특별시장선거. 오세훈은 항상 차이값이 마이너스고 마이너스 6에서 마이너스 15고 종로구 사례입니다. 그 다음 더불어민주당 송영길은 항상 플레스 플레스 6에서 15입니다. 이렇게 큰 수치가 나올 수가 없지 않습니까? 모든 동에서 다 오세훈은 마이너스 값을 갖고 송영길은 플러스 값을 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의심을 하게 되는 겁니다. 2020년 4.15 총선의 전라북도 남원시 같은 경우는 자연수고 손을 안 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2022년 또 6월 1일 지방선거는 손을 댄, 사전투표에 손을 댄 일종의 사람이 만들어낸 숫자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누구든지 이렇게 의심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뭡니까? 그냥 과학입니다. 과학. 사실입니다. 대한민국 사회가 이런 사실을 그냥 깔아 뭉개는 거 아닙니까? 그 죄를 앞으로 얼마나 더 치르게 될 것 같습니까? 이거는 그냥 주장이나 의견이 아니고 좌우를 여러분들 비교해 보는 것은 그냥 사실입니다. 사실. 대한민국 사회가 이런 사실을 통해서